세울도 잘 알아들어 네네네 그래서 비룩 토포리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 내꺼야 나가자 의상대가 왜 널 놓으냐 말지마 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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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오시면 너로 되게 뺑뺑이야. 이어서 왼쪽 도로야. 알지 왼쪽? 잠시 후 왼쪽 도로로 업자아악. 이어서 왼쪽 도로야 알지 왼쪽? 왼쪽 차로로 업자아악. 잠시 후 성남 잠실려. 방면 우측 방향입니다. 이어서 우측 방향입니다. 잠시 후 강변북로 영동대교. 방면 우측 방향입니다. 이어서 우측 방향입니다. 잠시 후 다리 밑에서 오른쪽 강변북로 방향입니다. 뭐야 어떻게 가라는거야? 맞아. 이렇게 하는거야. 옆으로 가야돼? 아무도 비킹니다. 이곳이 이곳을 비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곳은 시원도 있어 이런게 아 이거 오늘 보여주려고 이런거야? 형이? 네 봤어요 여기서 타고 봤어? 네 여기서 이럴 때 가면 되는구나 어? 조종하네 얘들? 아 조종이 아니고 조종이 어? 바람 잘 차는데? 선수들인가? 바람 많은데 또? 음 음 음 음 음 texts 아 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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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림픽대로 가니라이시 김포공항 당면 우체파야입니다. 장시와 우체파야입니다. 재수 찍지마? 우리 맨날 가는 길을 가면 되겠다. 그냥 찍지맞죠? 장실대교 공기점에서 김포공항 종합운동장. 반면 우체파야입니다. 장실대교 공기점에서 김포공항 종합운동장. 장실대교 공기점에서 김포공항 종합운동장. 반면 우체파야입니다. 장관에서 도arf이 다니다. 장관에서 도전. 장관에서 도전. 장관에서 도전. 장관에서 도전을 마치고 ikkore. 장관에서 도전. 우리가 저기 때문에 못 왔다 그랬지.. 돈 없으면... 돈 없으면... 돈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왜 죽어? 여기는 다 비싸요 여기는 다 비싸요 돈은 안 비싸요? 맛있어... 돈 있으면... 돈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깜짝 짠 저거 600m에요? 어? 600m에요? 몰라 몰라 120... 123층이니까... 어... 123층... 오... 느리긴... 그쯤이었다 그래요... 몇m냐고? 몇m? 높이? 600m은 안돼요? 제가 생각하는데 600m 왔어요 그냥... 전망대가 뻥이야 우리? 응 전망대 전망대 재미교포라서... 난 못 믿는거야? 왜 다른길로 왔어? 손탱이 맞을래? 다른길이 좀 빠르네? 역시 인생은... 좁고다이야 도착해 가근길이 좀 빠르네? 역시 인생은... 좁고다이야 음... 으흣 아이... 5분이 거의 맞추면 되요 얼마나 몇몇더요? 555메터 555메터? 555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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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더 좋아? 응 아저씨는 좋아 안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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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자네 안자네 두자네 다돈이구만 씨발 저기 한번 올라가는데 씨탈 다돈이야 다돈 오이좀 주참동 신디니 셀스터가 있네 오이좀 붙인거 아니야? 오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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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이좀 간신 오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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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에요? 강반대까지 쭉쭉 어스크림 누구같지 않아서 뭐할텐데요? 뭐할거야? 맞아요 네 되게 색도 이쁘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